오늘 새벽 3시쯤 보령시 대천항의 한 포구 난간에서 20대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지만 해경에 의해 1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. 이 남성은 휴일을 맞아 대천을 찾은 관광객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보령 해경은 항포구나 방파제 근처에서 실족 사고가 잦다며 밤 늦은 시각에는 특히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